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만약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샀다면 얼마 안 있어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철학을 정확히는 과소비를 경계하는 미국의 격언입니다 요즘에 보복 소비라고 해서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백화점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내수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적절한 소비 또 나아가서 절약의 미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사야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마구마구 사드리면 언젠가는 진짜 소중한 내 물건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 연구소 함께합니다 9112님 성공적인 돈 관리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저희가 강력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오늘 이 잠시 후에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 면장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자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보고요 투자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코너 있습니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틈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 면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식이란 무엇인가 부터 해서 일종의 기본적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하는 기술적 분석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 분석을 하려다가 일단은 한숨을 돌리자 그리고 다시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오늘부터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적 분석 오늘부터 하게 될 것은 바로 일종의 업종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보면 산업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서 중요합니까 일단은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일단 지수 그리고 산업 기업 그리고 차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큰 흐름을 알고 사실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지수 그러니까 뭐 가격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산업 산업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기업 해당 기업 네 종목이겠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이 이제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항상 원래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이 흐름을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차트 먼저 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상태가 괜찮은 상황인지 그리고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것인지 이 생각부터 하고 사실 투자를 하죠 저도 약간 좀 이제 차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차트의 흐름이 또 나오면 이제 우상향 하는 거 따라서 좀 오래 들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한 5%에서 7% 정도 좀 가슴 설렐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좀 올라오게 되면은 또 이제 바로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고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산업을 모르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차트 호가를 보면 홀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매도 버튼에 막 손이 가 있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막 잠 못 자고 근데 그럴 필요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을 좀 알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철강 섹터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철강 섹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좋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상승하고 대장주니까 포스코 같은 것도 시세가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철강주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최근에 만약에 철강주가 좀 갑자기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오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차트를 보면서 어 이거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는 사실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철강 섹터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이 희망찬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철강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철강을 이제 만들 때도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탄소 움직임으로 기후경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저탄소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특히나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이슈가 터져서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철강주들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황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철강주의 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워낙 뭐 경기 회복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자동차 뭐 조선 그리고 뭐 건설 쪽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 신문이나 좀 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철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엄청 불안해하시거나 설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했지 그렇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을 이해하면 그렇죠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만 계속 보면 엄추 포스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못 돌아가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일찍 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또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또 해운주 해운주 아 요즘에 네 엄청나게 최근에 좀 좋은 좋았죠 네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해운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차트를 보시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이거는 들어가면은 이제 하루 올라가면 이거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엄청 불안해하고 하실 텐데 또 하루 떨어지면은 팔아요 팝니다 네 팔아요 이게 급등락이 심했어요 그렇죠 급등락도 심하고 네 팔 수밖에 없는데 해상 운임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해상 운임에 대한 관련된 흐름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거 계속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고 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이런 좋은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올라가는 걸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업황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요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내가 수익이 20%가 찍혀 있더라도 이게 언제 빠질지 불안한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루가 한 마이너스 4% 5% 빠지면 그렇죠 내가 어제 입절할 걸 이런 식으로 또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죠 엄청 상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안 팔았을까 막 후회하고 막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후자 쪽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아 내가 산업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었구나 이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이 너무 작은 부분에만 봐가지고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투자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또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대목에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다 내가 어떻게 철강산업 공부를 다 하냐 내가 어떻게 해운업 조선업 또 반도체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뭐 이거 몇 시간 수험생도 아니고 공부를 하란 말이냐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렇죠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사실은 종목이 이제 그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러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종목이 온다라는 거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다 이슈가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업이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는 차트를 켜서 보시면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철강주가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귀에 들을 때 정도면 이미 주가가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석 달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미리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철강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 산업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전방이 좋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또 선침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항상 실패를 하는 이유는 올라온 상황에서 거기서 더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사실 힘든데 이런 산업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시게 되면 우리가 미리 들어가 있어서 올라가는 걸 충분히 즐기고 그다음에 남들이 들어와서 올라갈 걸 고민할 때 우리는 이제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하청원 본부자 이거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 산업 분석하는 게 아니면 이것도 어떤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마스터할 수 있는 건가요? 패턴이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에서 좀 이 키워드를 잡아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법론 한번 오늘 개요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거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와요 다트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종목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원래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예로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제 삼성전자라는 걸 치시면 굉장히 많은 이 공시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사업보고서라는 거를 찾으시면 나와요 사업보고서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왼쪽에 문서 목차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쪽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서 이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 산업을 이제 알아가는 이제 시작 단계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좀 좋은 점도 있네요 왜냐하면 기업과 산업을 동시에 동시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모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갈 곳이 우리가 다트 사이트라고 다트 다트 하는 겁니다 이거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그렇죠 매일 뭐 수십 번 들락달락 하셔야 되는 금감원 공시 사이트입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업종 대표주 하나를 찍고 그렇죠 거기에 사업 보고서를 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내용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같은 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좀 설명드릴 건 반도체 사업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맞배기로 맞배기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딱 들어가서 켜보시면 가장 위쪽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반도체도 하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다양하게 가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명칭이 다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S라는 게 제일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를 볼 거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F를 누르시면 검색창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DS라고 치시면 이제 바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를 치셔가지고 초반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상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 반도체 시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따로 책 살 필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거 보면 되는 거죠? 다 무료입니다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찾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반도체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이것만 알고 반도체라고 뉴스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 얘기로 시작이 되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시더라도 사실 이 사업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이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보실 때 이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속하는지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지 일단 이 두 개만 파악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세부 사항에서 내가 메모리 반도체 쪽을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비메모리 쪽에 집중할 것인지 일단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 안에서도 중요한 핵심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고 그 두 개 안에서도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해볼 것인지를 이 두 번째 이 두 줄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말한 그 DS 부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의 내용을 일단 들어간다? 그쵸 사업의 내용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측의 화면에 이제 내용들이 문서처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장 윗부분에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MS, DS 그걸 또 클릭하면 돼요? 네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검색을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F라고 키보드로 누르시면 검색창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DS라는 걸 딱 검색을 하시거나 반도체로 치시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DS로 치셔서 딱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딱 DS 부분 대가로로 해서 딱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또 여기 외에도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타임리스라는 것도 있고 반도체 공정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노광에다가 뭐 설계도 까는 거 이게 진짜 많은데 공부는 우리가 기본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해야 되죠 아 그렇죠 네 이거 그냥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들을 잡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원래는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전부 다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좀 부담도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켠으로는 이걸 해야 실은 투자를 또 제대로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돈을 넣는데 전혀 모르고 넣는 거랑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정확하게 알고 이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안에 다 나와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길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차피 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좀 투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사업의 내용을 좀 본 다음에 거기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고부터 그 단어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스터에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기본적 분석 중에서 업종 분석 산업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몇 개 몇 개 몇 개 우리가 좀 우리 하청원 본부장의 리드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한번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뭐 해볼까요? 뭐 요즘에 흐름들이 철강이나 해운 이런 쪽도 좋으니까 그 쪽도 좀 보고 하나하고요 건설이라든지 좀 큰 일단 스트림이 있는 쪽부터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특징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가는지도 차근차근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업종 분석 들어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반도체 업종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내 돈 마이 돈은 내가 케어한다 아이 돈 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용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절약 부분을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혹독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됩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인이도 좋고 주식도 해가지고 굉장히 뭐 벼락부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존도 속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물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런 분들이 아 한 번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부가 확 늘어났는데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지키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로또가 되면 그 부자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권의 저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서 부자가 됐을 때 진정하게 그걸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건데 쉽게 한꺼번에 확 올라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한꺼번에 부자가 돼버리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돼 올라서 절약만 해도 솔직히 평소에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부자가 됐을 때 절약은 아주 뭐 아주 그냥 심플한 절약이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혹독한 절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우리가 고정지출을 아끼는 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정지출 중에서 아마 이게 비중도 크고 또 줄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대출 원리금 나가는 그런 거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웬만한 가정에 가장 많습니다 가계부채도 핵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줄입니까 이건? 이건 뭐 줄이는 거 플러스 대출에 대한 이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둘 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으시고요 전세자금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대부분이 있는데 주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없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기 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전문가시니까 금리 쪽에 금리가 오를 것 같나요? 내릴 것 같나요? 앞으로 저는 중기적으로 본다 3년을 본다 앞으로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때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올릴 거냐 말 거냐지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올릴까 말까 초저금리니까 올릴까 말까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으로 가는데 실제 서민들한테 바닥이 느껴지는 금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콜금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시중금리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가 CD라든지 코픽스 금리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거냐 말 거냐라고 앞으로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CD하고 코픽스 금리는 계속 올라요 그러다 실제 딱 올리잖아요 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서서히 내려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와 콜금리 인상했대 그리고 가보면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코픽스나 CD는 이게 변동한 우리가 느끼는 거랑 실제 은행에서의 움직임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국면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아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면 추세를 보면 추세는 맞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오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을 잡고 있다면 서서히 CD하고 코픽스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절약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받아놓으면 고정금리면 그게 뭐 5년짜리로 가는 거고요 고정금리도 하는 거니까 일단 받을 때 대출금리가 중요하다 잘해야 되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근데 이게 자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은행 한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 서류를 내주면 사인하기 바빠요 막 뭐 한 20장 정도 막 동그라미 쳐갖고 막 사인하라고 그러면 정신 없어서 사인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첫 번째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냐하면 모기지론에만 있는 거거든요 주택담보대출에만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기상환 수수료는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설정할 때 법무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를 은행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찍 상환해버리면 은행은 손해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벌금 같은 걸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내게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1% 정도를 이렇게 나눠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할 수도 있고 고정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변동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은행마다도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2년까지는 2년 내에는 돈이 있어도 내가 원금 갚으려고 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은행도 있고요 어떤 은행은 또 2년 후도 바로 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20%만 갚을 수 있겠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우리 강영수 대표가 이야기한 건 알아라 어떤 룰로 적용되어 있는지 내가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10%까지는 또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은행별로 다릅니다 그런 걸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원금 상환 방법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 상품이고 원리금은 내가 한 달에 내는 합이 균등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금 균등 상환을 하는 게 한 10%에서 15% 절감이 돼요 길게 딱 갔을 때 만기 기준으로 초기에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점점 갈수록 줄기 때문에 원금 주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을 반드시 하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대출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을 15년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30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죠? 일단은 15년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15년이 넘겨야 연말정산소득공제가 돼요 15년 이하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소득공제가 안 되니까 장기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서 보기에 그런데 30년으로 해놓고 원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납입 금액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고 가볍게 가져가고 대신 목돈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갚아나가는 패턴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수수료 면제받는 그 기간부터는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을 내가 갚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금을 계속 갚아내가지고 파일을 줄여라 네, 그 얘기죠 네 번째는 거치기간이에요 요즘에는 없어요, 거치기간이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즉 원금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다시 또 부활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정부에서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주택 살 때 굉장히 영끌 비슷하게 해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는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궁핍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로 가져가면 그런 삶의 사이클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데 불행위도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유념해 두시고요 이게 거치시기라고요? 이자만 내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되면서 이제는 받을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예전에 그러다 이런 거죠 15년짜리를 했을 때 거치기간은 3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때 이자만 내는 거죠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0년 동안 원금을 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죠 그걸 알아봐라 다음 다섯째는요? 다섯 번째는 계약을 다 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막 사인하라고 그러고 이름 쓰라고 그러고 계속 날짜 쓰라고 그러고 들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쓰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다 쓰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계약서 받지 않나요? 계약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계약서를 받아와야 해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소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왔으니까 당연히 복사해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면 안 줍니다 계약서를 달라? 사본을 달라 그렇게 하고 실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계좌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좌번호도 모르고 와요 실제 현재 우리가 그래요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 계좌 대출 계좌가 하나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좌번호 자체도 모르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약서 사본을 받아오시면 된다 그래야 이게 10년 15년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도 까먹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면 된다 그럼 이제 등기권리증 옆에다 같이 꽂아 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선택이 그래서 이것이 고정지출을 줄이는데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점 다섯 가지의 앞서 말한 체크포인트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리스, 렌탈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모든 내용이 다 핵심은 렌탈을 하지 말자 맞습니까? 하지 말자 렌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려 쓰면서 빌려 쓴다는 자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거를 왜 갖다가 매달 돈을 내가면서 쓰냐는 거예요 모아서 사면 되는데 그럼 사는 게 낫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으는 즐거움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전자레인지 하나 사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고장나면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걸 돈을 모아서 바꾸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활부도 되고 렌탈도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비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지니까 우리가 미친듯이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강호수 대표도 실제 렌탈 비용도 뽑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렌탈 비용 뽑는 것과 실제 제품을 산 것과 어때요? 비교해보면은? 그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모아서 내가 사서 내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미래의 돈을 내가 땡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년짜리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렌탈을 받았으면 3년치의 월급을 내가 미리 다 땡겨서 지금 차 앞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 월급을 근데 내가 2년 있다 회사 그만둬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사실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 고소득자들이 법인세 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할부 리스를 많이 했거든요 렌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해요 홈쇼핑에도 막 나오는 거 보니까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의 혜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구해서 주는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막 그냥 너무 쉬우니까 뭐 한 달에 50만 원만 되면 3000cc 승용차를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서 쉽게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차가 꼭 필요하면 구입해라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차가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그 차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근데 그냥 나 필요하니까 홈쇼핑에 나오는 거 리스웨어 딱 갖고 와 장기렌토 장기렌토 남은 얘기가 있으면 다음 주에 부터 하고 또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 취향대로 맘껏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 시간에 투자를 즐겨보겠습니다 투자 투자는 즐거워 투 투 젤 뮤직하우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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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음악 저작권을 알게 되면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떤 저작권 개념으로 요즘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좋은 현상이네요 아 좋은 현상인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또 지난주에 느꼈지만은 이게 곡이 많지가 않다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도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또 사랑은 뭐죠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이런 곡들이 이제 오히려 시장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사실 나오려고 이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뮤지컬에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향후에 이제 그 곡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 수익률을 잘 보고 확인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봤듯이 네 또 그런 노래가 실은 투자로 따지면은 네 그렇죠 초대박이 나오고 맞아요 누구나 될 또 노래들은 잘 시장에도 안 나오지만 또 수익률은 네 견주할 뿐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롤린 얘기하셨으니까 좀 순환부석들을 찾는 것도 재미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관련된 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카페 이렇게 가보니까 왜 롤린을 몰랐을까 이런 또 제대 군인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군인들도 몰랐다 군인들을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노래 좋은 건 알았는데 네 투자하는 걸 몰랐다 그렇죠 하고 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런 많은 또 또 이에 제3의 롤린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 대박난 이벤트가 있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요즘 최근에 토스증권에서 투자의 쉬움을 겨냥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였는데요 네 일주일 새에 줄인이 170만 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읍니까 이게 이제 주식 한 주 선물 받기라는 또 이벤트를 했어요 네 이게 어 큰 돌풍을 일으켰는데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주식들을 가입하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이벤트 행사였습니다 누구나 네 누구나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이벤트를 기존 증권사들도 하긴 했어요 MZ세대를 겨냥해서 하긴 했는데 토스증권에서 이게 유독 성공을 거뒀던 이유가 토스증권은 좀 더 쉽고 어 이 UI UX라고 하는데 이 화면단을 되게 쉽고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린이용으로 네 주린이용으로 주린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대박이 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기술력은 정말로 네 더 친화적으로 더 쉽게 더 쉽게 네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증권사 어플 보면은 이지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지모드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그 지금 저희가 보는 호가창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좀 더 쉽게 줄글로 설명도 돼 있고 매수매도가 아니라 구매 판매 이렇게 용어도 변경이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 복사 돈 사퇴처럼 네 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되고 있고요 또 이 컨텐츠는 우리 목돈연구소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음악 저작권 시장 보죠 한 주간 시황 어땠습니까 이번 주는 조금 조정 국면에 더 들어서면서 약간 하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면서 2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계속 나와서 지수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하락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저작권료가 연수익률이 비교적 높고 꾸준했던 곡들은 가격 방어를 잘 해냈어요 하지만 좀 그렇지 못했던 곡들 시세 차익만 노렸던 곡들은 하락을 좀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 장세가 또 조정 국면이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잘 확인하셔서 투자할 만한 상품들은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으로 우리 윤동연 앤널은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악 장르 중에서 인디 음악을 한번 보자라고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빡 퍼뜩 바로 번뜩 드는 생각이 인디 음악은 저작권 투자 잘 안될 것 같다라는 아 네 이게 인디 음악에 대한 약간 제 편견인가요? 그런게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인디 음악 하면 뭔가 매니아들만 들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좀 약간 홍대에서나 나올 것 같고 이러잖아요 특정 집단만 네 그런데 이게 인디 밴드 인디 음악이라는 거는 인기도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디라는 게 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인디펜던 맞아요 인디펜던 독립적이다 이런 건데요 주류 음악 장르나 산업과는 좀 다른 독립적인 음악을 인디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로트나 발라드 케이팝 이런 건 주류 음악이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주류 산업과 독립적이라는 뜻은 대형 기획사에서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제작 방식이 좀 주류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 그거 이외의 제작 방식 그리고 만들어진 음악들도 인디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디 음악 안에도 록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제작 방식이 주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되면 인디 음악이라고 부른다 이게 사실 진정한 인디 음악의 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브로콜리 넘어져라는 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디죠 인디죠 하지만 들으면 알잖아요 누구나 10cm 인디예요 하지만 인디라고 생각이 안 들죠 인디입니다 사실 멜로망스도 인디예요 선물 선물 멜로망스 선물 시자만이 나왔는데 한때 데이브레이크도 인디라고 볼 수 있고요 옛날 좀 옛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자우림 이런 분들도 인디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죠 옛날이라뇨 옛날이라뇨 그러면 이분들도 저작권 투자하고 똑같은 거죠 구조가 다른 건 아니죠 인디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저작권료나 분배 이런 게 모든 게 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통 방식이 좀 다르니까 중간에 과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심이 있는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레코드든 작은 레이블이든 상관없이 투자하는 저작권 투자 입장에서는 네 똑같다 똑같게 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주류 음악과 대비해서 인기가 낮은 곡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이게 대형 기획사가 주도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또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료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는 낮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그라운드 있다가 일단 한 번은 올라와야지 되게 투자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음악성이라든가 이런 작품성을 떠나서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해외는 좀 이제 인디음악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는 처음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공연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공연에 저희 한국에서 공연 사람이 많은 공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약간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를 열려면 팬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팬층이 없는데도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나 이거는 거의 대학교 행사 이런 것들 행사 행사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 이런 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그런 거 올라가는 곳도 사실 대형 제작사들이 기획사가 그게 좀 더 루트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회가 살짝 없어요 네 근데 해외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인디음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러게요 데이브레이크 이런 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인디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인디음악을 그러면은 우리 윤동앤러리스트도 점 찍어둔 게 몇 개 좀 있나요 안 밝히셔도 됩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 투자 부분이죠 투자 부분에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네 근데 아직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팬심으로도 미리 선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인디음악인데 나왔다 그러면 소장 와 나 이거 사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장하고 저작권로 스트리밍 계속해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또 열심히 듣게 되고요 네 최근에는 또 저작권 공유에 우리 윤동연에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인디음악도 지금 속속 네 속속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PMG라는 인디음악 이제 대형 제작사 대형 기획사 이런 곳이 있어요 MPMG 여기에는 소란 멜로망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브레이크 등 인디씬을 좀 대표하는 여러 뮤지션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이 회사랑 거래 플랫폼인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지카우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요 네 이 제휴를 통해서 인디음악을 공유하고 같이 거래하게 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키려고는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죠 그렇죠 인디음악에서도 어떤 좀 이런 플랫폼 플랫폼? 어떤 기획사들 모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협상 또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디씬에서도 실은 이제 대중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그게 그걸 원하시겠죠 훨씬 더 많이 원하시겠죠 자기의 노래를 알리고 싶고 네 네 아까 이제 살짝 우리 인디음악을 좋아하는 윤동연 엘리스트가 속으로 많이 지금 꼽아놓고 있는 추천 종목이 있다 네 추천 음악이겠죠 네 뭡니까 한 곡 풀어놓고 가시죠 한 곡은 이제 소란 아 소란 연애 같은 걸 하니까 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소란의 대표곡인데요 현재 가격 대비 연좌작권료 수익률은 5.9% 고요 네 소란이 직접 팬들과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곡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공유해달라고 뮤지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감사 인사도 전하셨고 거래 플랫폼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그리고 이 곡 추천드립니다 한 곡 더 한 곡 더요 멜로망스 멜로망스 또 있어요 부끄럼이라는 곡이 있어요 부끄럼 부끄럼 사실 이제 선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들으셨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멜로망스 선물은 저도 제 아들이 맨날 불러가지고 샤워하면서 맨날 불러가지고 저도 웹니다 부끄럼 멜로망스 그런데 멜로망스 분들이 공연 가면 항상 부르시는 곡이에요 부끄럼 현재 옥션 진행하고 있고요 멜로망스 대표곡이고 옥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첫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좌작권료 수익률이 9% 연 9% 달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뮤지카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정철진의 목동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금 전에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으로 인디음악이었었죠 추천한 연애 같은 걸 하니까 소란곡입니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연애 같은 걸 하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 나 지금 되게 슬프고 뻔해 그것과 내 주제에 사랑은 무슨 사랑